형님 말씀을 듣고 여자분에게 아이컨택을 보냈는데 왜 쳐다보냐며 뭐라 하더라구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요거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때는 와쿠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래요 본인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눈빛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그 브로스코님께서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 본인의 와쿠가 어떤지를 먼저 일단 거울을 지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 이게 사람 이게 사람 얼굴인지 아니면 뭐 그죠 예 뭐 쭈꾸미가 한 마리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눈빛이라는 것도 상대가 최소한의 그죠 예 나같은 사람을 나를 나의 얼굴을 사람으로 봐줄 수 있는 얼굴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눈빛을 갖다 이렇게 싸주고 아이컨택을 해야 되는 거지 예 막 무슨 바다에서 가 튀어나온 쭈꾸미마냥 예 오징어마냥 어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자 눈빛 어 제가 눈빛이 중요하다고 말았다고 쳐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이러면은 그냥 바로 야 니 뭐 쳐다보노 니 뭐 약발 안나 이 소리밖에 안나옵니다 예 그런거는 본인이 약간 좀 관리를 해야겠죠 그죠 예 헬스장에서 여자 회원이 저 운동하는데 계속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어 말 한번 걸어볼까요 뭔가 말 걸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저도 10년 전에 그랬었습니다 한 23살 20대 초반에 헬스장을 다녔었거든요 한 4개월 정도 다녔었는데 여성분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예 꽉 끼는 레깅스 옷 입고 막 빵띠 막 어 탄력 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어요 저도 젊었을 때 어 이 여자 왜 자꾸 내 앞에 얼쩡얼쩡거리지 아 자꾸 신경쓰이는 거야 나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 어느 날은 이렇게 좀 빤히 쳐다봤어요 운동하다가 나랑 눈 마주치면 한번 말해라 걸어볼까 근데 눈 마주치는 거야 눈 한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짠가 진짠가 하다가 어 한번 마주치고 난 이후에 제가 한번 말을 걸려고 헬스장 다니었대였는데 그때 말을 걸려고 이렇게 좀 쭈뼛쭈뼛거리면서 바로 옆기구 바로 옆기구에 쓱 한번 갔어요 옆기구에 쓱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 말 한번 걸어보려고 이제 눈치 간보는 거죠 간보고 있는데 어 딱 쳐다보는데 한 번 더 마주쳤고 가까이에서 그랬더니 이 표정이죠 잘 보세요 이 표정 짙더라고요 바로 가까이에서 예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여자가 왔다갔다 거리는 거는 본인이 운동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거리는 거고 어 그죠? 그 다음에 한 번씩 눈 마주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 이 새끼 변태 새끼가 나를 갖다가 무슨 간험증 환자처럼 쳐다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갖다가 관심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을 갖다가 잘못 걸게 될 경우에는 그 헬스장 쪽팔려가지고 못 다니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꼰지릅니다 거기 있는 그 떡대같은 그 바디밀도 있거든요 예 그 바디 그 헬스 관리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아 그 오빠 아 저 새끼가 자꾸 나 쳐다봐 짜증나 죽겠어 나 여기 이러면 나 해열정 끊을래 어 이래버리면 바로 쫓겨나는 겁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죠? 응